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저도 케이크 만들게 되네요 마지막에 케이크 만들기 위해 오케이 시작하기 전에 제가 믹스테이블 냈습니다 이제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노래들이었는데 드디어 생일날에 관계하게 돼서 너무 뜻깊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들어주시면 힐링이 필요할 때 퇴근길에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힐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고민했던 게 지금 더비들이 너무 열심히 스밍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냥 이 노래들은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많이 들어주셔도 되니까 들어주셔도 되니까 더비, 스밍 부탁드립니다 킹덤컵 아무튼 오늘 BGM은 역시 킹델의 믹스테이겠죠? 제가 틀어놓겠습니다 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하고 비하... 하인드나... BiGM은 역시 3차桜 3차 테이블 1차 잘 4차 자 2차 바로 3차 women 2차 멀티타스크를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케이크에 접착하겠습니다 어떻게 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좀 먹나? 오우 잠시만요 아이고야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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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가? 네 저는 이제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그 맛 선택? 저는 로투스를 선택했습니다 저 요즘 로투스에 빠져있고 로투스 케이크 본 적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너무넘 애플 Sri 팬들 를 쥔이 나를 둘러싸는 모든 것을 potencial 널 멈춤 어때요? 이 정도면 됐나요? 더 넣어야 될 거예요 위에다가 또 뿌리기는 할 거예요 조금 더? 네 더 위에서 와주세요 Please help me because I don't know how the design I stopped the designing, so... 컴퓨터 컴퓨터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이럴 때 Representative 와 보기 너무 얘기 가려고 너무 맛있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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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드로 어떡해 좋지 않네 팔아야 $%&%$%&%&%$%&%&%$%&%&%$%&%%$% 아무래도 이렇게 빛이 흔들고 더 좀 더잇살을 샀어요 손이 동료가 사왔어요 손을 넘어갑니다 손이 동료가 사항을 보러 가고 싶어요 저 밑에도 발라야죠 근데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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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네 넥스트 이거죠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막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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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을 수 있는 케이크가 될까? 탁! 풍놈이다 스틱탐선이 버틱클링 오케이 좋은 아이디아 아니까에 대검는데 네, 이게 로투스가 커피랑 한번 마시잖아요 그럼 커피를 부을까요? 생각들은 무섭게 아, 부끄러운데요 감사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뭔가 잘 나올 것 같은데요? Let's go! It's gonna be a lotus cake if you didn't know Lotus biscoff Oh, oh, step out of my ear Turn by so fast What did I do? How am I here? Where do I go? I have nothing at all I wanna be safe with no worries In my little barcage I can't do it I can't do it I can't do it Thank you I can't do it 가고 오겠습니다 가고 오는 동안 킹덤 컴 듣고 있으세요 어디있어? 어디있어요? 킹덤 컴 잠시만요 잠시만 숨을 깔아야겠다 난 다행히 깨끗하게 킹덤 널 이겹쳐 멈춤 그 순간 내 심사에 미친 드리워 흥미진 않아 넌 가난처럼 가기 앞을 비롱하듯 슬기고든 널 털린 손을 잡힐 듯 숨겨버리지 It's you It's killing me 네네데데데데데데 안 돼 안 돼 로투스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딱 반을 했으니까 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틱스 올릴까요? 아 밑에 있는 거요? 세 개만 있었어도 아 근데 제가 히익은 못 먹잖아요 제가 와플 시켰어요 여기 안에도 하나는 있어요 이게 왜 더 크지? 찾았어요 찾았어요 네 깨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깨졌어요 Q. 완성했습니다. Q. 여기가 좀 문제긴 한데 이렇게 되어있어요 뭐 앞으로 올려버릴까요? 뭐해야 돼요? 아, 너무 좋아 기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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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야 기타야, 기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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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삶 아름답게 위넣 불구에 대처해줘 그땅지 향해 걸어 눌리지 않으셔 마지막 끝을 변하네 그 화살 먼저 둘을 향해 멈춘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순간 목격에 뺴 너네뜸다 빠지지마 기도가 기도 좀 넘었어 다시 즐거운 걸까 종료 분위기 함께 함께 그 순간 다 너네뜸다 기도가 그때로 기린 한 걸 다시 즐거운 걸 다시 맞추는 꿈은 어느새 Extreme Happy birthday 걸어가 종이 울리게 닿을 길게 우리를 잃어놓을 길게 기다리지 못하고 목을 하여 사로잡을 걸어 놓을 길게 쉬는 시간을 비벗하고 눈을 보일지 우리를 잃어놓을 길게 우리를 잃어놓을 길게 우리를 잃어놓을 길게 마무리 우리를 잃어놓은 재밌는 것 같은데요 맛있으면 넌 칼로리 아시죠? 어디갔지? 아시죠? 가자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이게 무슨 케이크예요 그냥 해피버스데이 이게 무슨 케이크예요 그냥 해피버스데이 살면서 처음으로 연기 연기 생각보다 잘했어요 제가 생각한 것대로 아무나 이거 먹을지가 그거네요 다른 멤버들은 끝나고 나서 멤버들이 먹는데 제 거는 모르겠네요 아 풀을 붙일까요? 아 풀을 붙일까요? 풀을 붙일까요? 조국 아 1, 2, 3, 4, 4, 5, 6, 7, 8, 9, 10 더비다 더비 생일 축하 불러주세요 앗 뜨거 앗 뜨거 내 것만 드겠다 제발, 제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안 돼 됐다 시작 댓글 읽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저는 불 너무 무서워해요 불 좋아해요 이거 웩스 제거해야 되는데 새로 넣기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하 구멍이 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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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끝 제이콥의 케이크를 완성했습니다 로투스 케이크 이거는 자리 채우려고 녹도록 하겠습니다 녹고 멤버들한테 보여주고 밥 먹는다 하면 뭐래 저거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아이고야 혼망이네 따르르 오케이 사진을 안 찍었구나 다시 끊을... 나와라 제발 쪽으로 해야 되겠네 사진 타임 태빈이 찍어준 사진이랑 예쁜데? 태빈이 찍어줘 땀나 시원 얘기가 있네 케이크 자, 케이크 케이크는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믹스텝 얘기 좀 할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무튼 이번 주는 이번 주 되게 많이 나왔죠 저희가 이제 몬스터 무대도 나오고 이제 음원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믹스테이프도 나왔는데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몬스터도 보면서 저희가 너무 재밌게 했었고 그리고 음원도 너무 더비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열심히 수밍을 해 주셔서 뭐 감사하게 웃으며 지냈는데 이제 오늘도 이렇게 생일날에 믹스테이프를 내게 됐는데 네 믹스테이픈만큼 곡이 다섯 개여서 설명을 해 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뭔가 그 설명을 듣고 듣는 거랑 그냥 듣는 거랑 다르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제 믹스테이프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 믹스테이프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왜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첫 번째 곡 With You라는 곡은 사실 제가 이제 한번 아빠랑 저희가 바닷가 쪽으로 갔었는데 아빠랑 가서 예쁜 바닷가를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뭐 그 날씨랑 그 그냥 보이는 그 바닷가가 더 좋았는데 그때 뭔가 그냥 그래도 더비드랑 더비드랑 이렇게 같이 봤으면 얼마나 완벽할까 그래서 그때 그거를 떠올리면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사 보면 진짜 그 층이 너무 많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진짜 내려가면서 너무 오래 걸렸고 그런 그냥 추억들을 떠올려서 그런 추억들을 떠올려서 가사와 노래를 만들어봤습니다 뭔가 좀 여름한 느낌의 곡을 내고 싶었어요 이게 맨 마지막으로 들어갈 곡인데 이제 5월 30일에 나온다고 했을 때 근데 여름 이제 다가오는 다가올 때니까 그때 뭔가 좀 더 밝고 여름 느낌 나는 노래를 만들고 싶다 해서 그리고 With You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With You 그 마지막 곡 그 제가 미xtape 미xtape 그래서 5 마지막 그리고 그 때 그 때 그 때 그 때 이 시간에 그래서 왜 이렇게 해볼까요? 한글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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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시길래 제가 갔다가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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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버지의 기분이 좋았다. 너무 좋았다. 이외에 갔을 때, 이것은 훌륭한 것 같다. 더 좋았다. 너희, 멤버들은 즐거웠다. 여러분이 즐거웠다. I just thought, no matter how precious a moment is, it would be perfect if it was with you. So, that's where the song is. And the lyrics were the same things I felt at that time. 벽이 많이 있었어요 오션 브리즈는 굉장히 어땠어요 그죠 그리고 해피 해피! 해피가 있는데 그냥 들으면서 할까요? 너무... 해피는 사실 그 반응이 많았었어요 해피인데 거기 해피... 하게 느껴지지 않네 그래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대부분 그런 제목이 있으면 노래도 밝고 노래도 해피하게 해주는 노래인데 저는 이... 해피를 통해 뭔가 제 멤버들 가족 더비들한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쓴 곡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목이 해피인데 곡 분위기는 그렇게 해피하지 않는 게 제가 처음 곡 썼을 때는 좀 부정적인 내용으로 쓴 곡인데 그 곡을 쓰다가 곡을 쓰다가 갑자기 생각된 거예요 그냥 왜 이렇게 부정적이게 곡을 쓰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딱 바꾸게 된 거예요 뭔가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사실은 더 행복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왜 그거에만 집착하면서 그러면서 부정적이게 쓰고 있지 라는 생각을 들면서 이 곡 가사를 다시 쓰게 됐는데 저는 그냥 네, 더비들한테 너무 고맙고 더비들 위해서 행복하겠다는 곡입니다 그래서 해피가 왔습니다 제가 해피 작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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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kind of like a sad tone. And that's because when I first wrote it, the song kind of negative. And I was thinking, why am I writing this song so negatively when there are so many good things happening to me right now? 그래서 제가 그 이유가 제 목요일에 이 노래가 흥미로운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약간의 감사합니다 노래가 팬들에게 많은 이유가 흥미로운 노래가 흥미로운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흥미로운 노래가 여러분이 흥미로운 노래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런거지? 그리고 그 앨베이 그리고 그 앨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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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앨베이 앨베이 저는 이 앨베이 개인적인 경험이 그냥 한 번만 보고 그 앨베이 배고프가 기억이 안 나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근데 Where Are You Now는 사실 뭐 보고 나서 쓴 곡인 것 같아요 그냥 좀 슬픈 영상을 보고 나서 그 감정을 떠오르면서 썼던 심플하지만 슬픈 곡입니다 고마워 아 그리고 이거 저 킨드리라는 앨범명은 이제 제가 어떤 제목으로 해야 될지 몰라서 사실 케빈한테 갔어요 저는 케빈한테 좀 따뜻한 의미의 단어를 찾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난다 해서 케빈이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를 의견을 줘서 킨드리로 탄생했습니다 불을 피우다? 감정을 감정을 떠오르게 하는 단어이어서 킨드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믹스테이크에서 담당했었는데 Kevin helped me choose the title I asked if there's another word for warmth 그 whey mextape 그런 느낌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Kindle가 나왔어요 그냥 그 다음에 그리고 해피 가사, 한국어 가사가 있는데 처음에 제가 하고 나서 뉴한테 가서 이제 도움을 받았죠 왜냐면 이제 한국어 가사는 그래도 멤버들이 체킹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뉴한테 갔는데 뉴가 저는 진짜 그냥 10분만 체킹을 해줘서 괜찮다 하고 이제 지나갈 줄 알았는데 뉴가 거기 4시간 동안 같이 고민을 해주고 노래를, 노래 가사를 저보다 열심히 가사를 고쳐줘서 뉴한테 그런 것만 좋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 뉴가 아마 올렸는데 한 번 제가 스테이크를 사줬어요 저를 이렇게 열심히 도와줘서 뉴가 이 가사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엄청 미끄러운데 그리고 이번 믹스템 만들면서 멤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멜라토닌도 에릭이 랩을 해줬죠 멜라토닌은 사실 가사 봐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저랑 에릭, 선우 또 누구였었지? 저희가 한 번 촬영했었는데 좀 전이라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가 랩 같은 걸 했어요 뭐 5분 안에 랩을 만들어서 그걸 공개하기 그걸 했는데 그 가사가 이 노래의 첫 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서 멜라토닌을 만들었는데 이제 멜라토닌은 사람들이 그냥 원래 갖고 있는 호르몬인데 잠을 자게 해주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풀어봤습니다 이제 에릭한테는 원래 제가 랩을 하려 했는데 뭔가 멤버가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에릭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랩을 새롭게 만들어도 되고 했는데 그래서 고맙게 제가 만든 플로우에다가 가사를 이제 이렇게 해줬는데 에릭도 너무 열정적으로 계속 수정을 하고 해줘서 너무 고맙게 그래서 멜라토닌은 그냥 설명이 다 떠 있나? 아니구나 네, 그냥 뭔가 더비들이 있기에 걱정들이 사라지고 편히 쉴 수 있고 편히 잘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멜라토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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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들은 새로운 플로우에서 만들고 그의 모든 플로우에서 만들고 그의 모든 플로우에서 만들고 아이빌롱이랑 내용 비슷한 점도 있고 근데 버드케이지는 뭔가 이렇게 계속 정신없게 계속 달려가고 있고 어느 순간 하지 못하는 것들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보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 자리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앞서서 뭘 하려고 하지 않고 준비될 때 그때 한 발짝 앞으로 가되 그 전까지는 내가 있는 자리가 충분하다라는 그 전까지는 의미의 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케이지는 베드케이지는 뭐지? 소원에 대해, 아니면, 그쪽으로 가르쳐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르쳐주기 바랍니다 그쪽으로 가르쳐주기 바랍니다 그쪽으로 가르쳐주기 바랍니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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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 다음엔 그냥... 내 safe place 네, Birdcage는 내 safe place 네 네 네 로우요? 아까부터 이거 이거 됐나요? 죄송해요 설명하느라 아무튼 킨델 편히 들어주시고 힐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곧 시간 날 수일하게 told you ولا, 그냥 전화해alkan 어디에 있는지 알겠지? 요러워 아유 내 생일 날? I can't tell you I tell you it won't happen 이렇게 에릭이 사진을 올렸었죠 사진을 올렸었는데 저도 보면서 왜냐면 작년에 생일에도 그거 올리려고 했었는데 아닌데? 생일이 아니었나? 작년에 올리려고 했는데 못 올렸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게 뜨길래 깜짝 놀랐는데 근데 그거는 작년에 그거고 많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4년 전 우수는 무슨 회식이 제일 좋아하는 멤버들? 쥬연 but i mean he said happy birthday four times before it was actually 12. i don't know if that counts so yeah eric was the first one in the in our group chat and chiyoni was the first one in person and on i get social media yes, chiyoni was the first birthday of my birthday but now, once it's 11.30pm, once it's 11.45pm it's 12.00pm before i got a birthday of my birthday it's 3.30pm, once it's 11.00pm, it's 13.30pm, so Eric was the first place of fun but he has a more power of fun there's a lot of fun 네rop 정리된 힘든 seit 지금 $ 혹시akra가TION한 амommen을 손 broodرة요? unve– Kevin, underwater record 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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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찾으셨죠? 철 allowance took a rest 너가 뒷부분을 가져왔어? 케빈! 이거 가져왔어 이건... 몬스터 몬스터 프랩 저희는 어떤 시점에서 배웠던 것 같았을 때 저희도 다 먹었었고 타다! 네, 이거 사진은 케빈이 찍어줬는데 저희 몬스터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제 잠깐 시작 전에 제가 잠들어버렸는데 그 사이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원래 제가 멤버들 자는 모습을 많이 찍는데 케빈이 저를 많이 찍더라고요, 자고 있을 때 언젠가 저도 복수하겠습니다 몬스터도 너무 재밌었죠 준비하면서도 너무 재밌게 했고 더비들이 이제 방송 보면서 아시겠지만 진짜 저희 에너지 넘치게 되게 재밌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브릿지 부분을 맡겼었는데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그 브릿지 부분까지는 되게 춤으로 몬스터 거의 다 춤으로 이렇게 다 했는데 그래서 그 순 찬 상태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많이 들었었어요 계속 내내 왜냐면 연습할 때는 끊어갈 때도 많고 연습하면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150% 힘을 주고 나서 브릿지가 나올 때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많이 했는데 근데 진짜 멤버들이 너무 많이 응원해주고 걱정하는 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잘할 거다 잘할 수 있잖아 리허설 하고 나서도 계속 잘했다 너는 이거 할 수 있어야 하면서 되게 위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몬스터 하면서 근데 몬스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큐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리얼 쓸 때까지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갑자기 봄방 때 되게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코비 생각에 몬스터에서 제일 멋있는 멤버 어렵네요 너무 많아서 답을 못 해줍니다 다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현재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머리 색깔이나 컨셉트랑 주연이도 너무 많아요 나는 그래서 일부러 치즈를 넣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치즈를 넣었어요 ولا 그렇게 잘 어울려 가장 좋아하는 킹덤 스테이지? 일단은 저는 계속 킹덤 컴을 듣겠습니다 좋아하는 스테이지? 몬스터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몬스터로 언제부터 킹덤 만들기 시작했어?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얘기를 나눠서 원래는 좀 더 일찍 나오려고 하긴 했는데 바쁘기도 하고 충분한 준비 끝내고 올리려고 해서 언어를 올렸습니다 좋게 말해서 컴퓨터 고거에 1, 2, 3 지윤이랑 뉴 하고 있구나 지윤이랑 뉴 잘 하는 거 같더라고요 오늘 킹덤 컴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4일 남았나요? 40일 남았어요 2, 3, 5 2, 3 3, 2, 4 저녁이요? 제가 점심을 너무 든든하게 먹어서 좀 늦게 먹을 것 같아요 제 생일이어서 아빠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갔었어요 먹고 여기 바로 왔습니다 킹덤컴 킬링 포인트가 뭘까? 킬링 포인트요? 무대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킹덤컴 네, 킹덤컴 킹덤컴에서 제일 좋아하는 파트요? 상현이 형 파트인 거 같아요 뉴 상현이 형 이렇게 이어나는 파트 반복 재생 중, 맞아요 그냥 킹덤컴 계속 반복 재생하고 있어요 이 곡은 저 프린타의 정체성과 1시의 접시 이 곡은 전용 그래서 아이패드의 정체성과 1시의 정체성과 2시의 정체성과 0시의 정체성과 2시의 정체성과 3시의 정체성과 1시의 정체성과 2시의 정체성과 2시의 정체성 could be asked for her to bring her to the house 아이고 bage는 contender 와 아이고 다시 흔히는 길을 꿇어 잘 먹게 해볼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 !!!! !!!! 기타가 필요할 때, 기타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타 콥 BF 이제 곧 있으면 하겠습니다 상현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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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는 E가 맞게, 그래서 그 노래가 그 노래가 한 F 그냥 웃음 그 노래는 E가 맞게 그 노래가 맞게 그 수준은 높은 것 같지? 저는 이 수준은 높은 것 같지? 이 수준은 높은 것 같지? 제가 더 높은 것 같지? 내가 더 높은 것 같지? 촬영중 오 솔렛 미어 어떻게 했더라, 오 솔렛 미어 ㄴㄴㄴ ㄴㄴ ㄴㄴ ㄴㄴㄴ ㄴㄴ ㄴ ㄴㄴ ㄴㄴ ㄴㄴㄴ 까먹었어요 저는 네 신기하게 춤을 엄청 많이 보면 외우게 되더라고요 솔레미야 연습하는 걸 많이 봤으니까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억은... 맞지? 하진 않았는데 비앱 끝나면 연습? 맞아요 연습해야죠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저희 계속 연습을 할 겁니다 아니에요, 오늘 충분히 재미있는 특별한 생일을 보냈으니까 할 건 해야죠 연습은 해야죠 이 곡도 꼭 이제 오늘 낸 믹스테이프에서 한 곡 들려드리고 저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곡 들을까요? articles 해피 해피 오 니트 유 멜라토닌 그럼 해피 듣고 멜라토닌 듣고 가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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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did the rap part? 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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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the rap part Yeah 네 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Bye Bye Thank you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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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